아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는요 어 지금 이미 지금 월드를 실패하고 계시죠 치민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? 예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MC같은 거 하고 그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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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. V LIVE 구독자 여러분 보라 보라 비보라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 방송은 게스트가 있는데요 게스트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시미 씨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700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고 계신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?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깜짝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저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깜짝으로 말할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한데요 방쇼핑님이라도 오시나?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 왜 일부러 초대 안 하시나요? 네?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방금 산... 한국에 계시니까요?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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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앉으세요 앉을 것이 없는데요? 바닥에라도 앉으세요 여기라도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끌고 와야 돼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방송 콘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? 방송 콘텐츠는 뭐라고요? 풍부한 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라보라 비보라 네 저도 구독자거든요 그래요? 이거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신다니 저도 구독했습니다 진짜요? 감사합니다 제가... 정국 씨가 알려주셔 그래요? 이번에 개설했어요 사실 이제 구독하자 마자 구독자가 4천만 명이라고 그냥 영광입니다 아무튼 오늘 할 게임은요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 네 빼빼로 뭐라고요? 빼빼로? 아닙니다 혹시 빼빼로로 맞아보셨어요? 아니요 그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네 이제 오늘 또 오늘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소파이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소파이 콘서트요? 소파이 콘서트 네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긴장을 했다 그리고 지민 씨는요? 네 저도 저는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했다 빨리 나가시죠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2년 넘게 동안 팬분들이 직접 찾을 뵙지 못했어가지고 확실히 오랜만에 그 함성이랑 이런 걸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 무대하면서도 네 말씀하세요 저 혹시 카메라가 멀어서 잘 안 들까 봐 그러면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를 한번 꺼보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랬다 네 지민 씨는요? 네? 아까 얘기하셨죠? 네 요즘 TMI 있으세요? 바로 TMI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제 언급은 이제 오케이 오케이 공연을 스타베트 했다 맞죠? 그거 있다 공연하면서 어디 막 박았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거 괜찮으세요? 네 무대할 때 몰랐는데 네 이제 호텔 넘어오는 호텔 넘어오는 도중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? 지금도 아픕니다 아이고 가서 컨디셔닝 한번 받으세요 끝나고 나서 네 근데 제 차례니까 네 하고 지민 씨 네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긴장을 이 친구가 많이 했는데 긴장을 제가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오늘 공연의 만족도는 한 100% 중에 한 몇 퍼 정도 될까요? 한 100%면 네 한 15%밖에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게 이것도 정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오늘이 별로였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첫 대면이라 이 마음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서 네 못 드리고 내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해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혹시 다 아미분들이신가요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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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이 4천만 명이 4천만 명이 네 오로지 물 마셔도 됩니까? 네 세븐 좋으시네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요즘 인터뷰도 왜 구독자가 4천만 명인지 알겠니? 이렇게 지는 방식이 독특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매일 밤마다 웃으면서 자요 직접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아 예 예 그럼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? 전 브이앱 하고 있는데 저희도 브이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유튜브를 하고... 유튜브는 브이앱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채널 이름은 뭐였지? 구기... 구기... 구김 상대당하는 중 뭐라고? 죄송합니다 뭐라고? 뭐라고요? 그 미니 구기 해가지고 아 민구기 이병민구기 저희는 구독자가 아직 3,000명인데 3,000분도 되게 아껴 주셔서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쵸 좋을 때죠 오늘 개설했다 해놓고 많이 건빵 주시네요 오늘 구독자 한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오늘 첫 생방송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개설하셨는데 벌써 지금 300만 분 생각보다 지금 네? 저만 생얼이라서 지금 좀 약간 많이 찾았어요 생얼 하셨어요? 네 저희도 다 지워져가지고 괜찮아요 또 검은색 눈만 남았어요 그렇겠죠? 실물 하신도 나으신 거 같아요 그래요? 감사합니다 생얼이... 전 정국 씨... 저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뾰루지도 감각이 있으신데 왜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뾰루지도... 이 자리에 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쵸 이게 복... 복... 복 보이죠 네 확실히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? 제가 질문하나요? 대답하실 거 대답할 거요? 뭐 말하실 거 이런 진행 방식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주시고 대답하실 거 독특한 이게 매력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대답을 먼저 해라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다 네 이거 되게 독특한 이럴 거면 사전에 연락을 좀 깜짝이는 하지 마시고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하고 싶은 거 다 보내주겠습니다 그... 보자 조용 씨 작업 잘 되시죠?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뭐 곡 하나 내신다는 소리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알죠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? 네 알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은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런 저도 뭐 아이 팀인데 그래도 이 방송은 말하면 지켜야 되는 방송이에요 공략 공략 무조건 공략이네요 예 공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뭘 말했다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태형 씨 내일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신다고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네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곡 하나 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네 네 뭐죠? 우리 작업한 거 작업한 거에요? 우리 한 거? 작업한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?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이브날의 곡 하나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되게 왜냐하면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재즈 스타일로? 이번에는 한번 고런까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미 씨가 내년 가기 전에 또 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년이 가기 전에요? 되게 오래 가기 전에 응 내년이 오기 전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는군요 예 바쁘게 사죠 왜냐면 딱 비리 왔어요 네 무슨 어떤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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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둘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 내게 너무 많아요 스포 착하는 거 매운 녀석들이라든가 매운 거 이런 거 같아요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놓은 게 아직 공유는 안 했거든요 저희 기획 담당이어서 팀에서 아이디어 뱅크여서 여기는 이제 제가 기획하면 행동파 촬영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럼 이제 매운 거 본인이 드시겠네요 제가요? 우리 팀에서 매운 거 제일 못 먹는데 김치 먹고도 맵다고 하십니까 저는 김치 한...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씻어도 먹었습니다 물에 담궈서 먹고요 네 매워가지고 그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저는 뭐 신라면 아직도 못 먹어요 이렇게 상표를 얘기하신다 지금...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나온 라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쉰 라면 라면이 쉬었어요 뉴 라면? 아니 아니야 쉰 라면 쉰 라면 네 불편해라 라면이 쉬어가지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예? 예 뭐 여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류 같은 건 없나요?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n